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의 국내 증시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상승으로 마감은 했지만 상승폭에는 또 다소 차이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2,800선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빠르게 차익실험 매물이 출회됐고요. 결국에는 강부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에는 반도체,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의 상승폭이 코스피보다는 더 높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전거래의 국내 증시,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은봉 전환이 좀 찝찝했는데 밤사이에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도 7% 넘게 다시 급락했습니다.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국내 증시 개장 전 상황 지켜보고 있는데요. 모닝브리핑은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달력 한 장이 넘어갔음을 체감케 하는 상승이란 컨셉 속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던 전거래일. 8월 1일, 목요일장 한마디. 코스닥 4월 이후 최대 상승 종목 수 기록입니다. 일단 코스닥은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총 1186 종목이 상승하며 4월 이후 최대 상승 종목 수를 기록. 장후반 힘을 내준 2차 전지와 바이오, 게임, 또 구리 관련 전선 업체들의 약진 속 1%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다만 반도체 쪽은 이날 HBM 관련 중국 수출 제한 이슈 역량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 전환하자, 또 그 밑단에 있는 HBM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코스피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는데요.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만나보고 오시죠. 목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 FMC를 소화하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 운풍이 우리 시작에는 온전히 반영되지는 못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이 현물은 4,400원가량 순 매수했으나 개인이 3천 원, 기관이 1,700억 원 넘게 팔며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또 장 초반에는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우려 등이 부각되며 하락 전환했고요. 이 역시 코스피 상단을 제한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0.25% 상승하며 2,77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의 경우 장 중반 이후에 2차 전지주들이 저가 매수세에 반등하자 상승폭을 키웠고요.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도 유입되며 1.29% 올라 81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함께 체크해볼까요? AI발 전력 부족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여기에 중동 내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로 고리선물이 2% 급등하자 전선 관련 주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이에 KBI 메탈은 상한가 기록했고요. 대원전선은 8% 넘게 올랐습니다. AI 체폭 관련주는 현지 시각 31일 미증시에서 AI 관련주가 반등하자 빨간불 켜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SK텔레콤의 AI 사업 확대를 제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에 관련주인 셀바스 AI는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앞서 어제 차 중반 이후 주도주는 2차 전지주였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실적 부진 여파의 장 초반에는 부진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또 SK이노베이션이 컨퍼런스 콜에서 배터리 산업의 장기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언급하자 투자심리가 개선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전날은 오전장과 오후장의 칼라, 색깔이 확실히 달랐죠. 오전은 반도체가 강했고요. 오후는 2차 전지가 강했습니다. 고로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탄력도 오전, 오후가 달랐고요.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는 성공했던 전거래일. 하지만 급락 이후 변동성을 확대하는 투자심리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 오늘은요.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도 중독 리스크에 따라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는 해운주 자세하게 토파 보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란과 이스라엘 정면 충돌할 기세인데요. 이란 땅에서 하마스 지도자가 암살이 되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향한 직접 공격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간 어제 오후 5시경 CNN은요. 72시간 안으로 그러니까 3일 안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을 할 것이라며 중동전 확대를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돌이 임박해지자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텔 아비브 노선 운항 무기한 중단했고요. 우리 정부도 원유 가스 수급 유조선 운항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장중에서도 또 이번 주말에도 중동 리스크 관련 뉴스들은 좀 계속해서 팔로우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피해를 보면 분쟁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란 예상 속 전날 들썩였던 건 바로 해운주들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안정세를 보이던 해상 운임이 다시 솟구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선들은 바다를 가로질러가는 홍해 항로 대신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15개 항로의 컨테이너 운임을 종합한 이 지수가 단기 컨테이너 해온 시황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지수가 3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상반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며 이른 성수기 영향에 선방했던 운임지수가 이제는 주요 항로의 선봉량 증가로 3주 연속 빠진 건데 BDI 운임지수도 보시면 석탄, 철광석 같은 원자재 실어나르는 벌크선 운임 산정하는 BDI 지수도 어제 기준 4월 이후 저점을 기록했거든요. 10거래 연속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봉량 때문인데 지금 물동량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동시에 선봉량, 6월에도 늘었고 7월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운임지수의 추가 하방압력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중동 리스크가 불거진 거니 또 하반기 저등급 선박 운항 규제 본격화 시점까지 맞물리니 이 부분은 또 운임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확제가 상존하고 있는 해운주를 투자하는 입장에선 현식점 다소 좀 셈법이 복잡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자극적인 중동 리스크 뉴스가 대두될 때마다 시장의 센티는 충분히 해운주들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적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해운 시장 3대 이슈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운임지수 시황 하락하는 거 맞고요. 6월, 7월을 지나 하반기에도 선복량 과잉 우려는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주됐던 컨테이너선의 인도가 대량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시황 부지는 수년간 이어질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특히 원양노선, 대형선 공급 과잉은 더욱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고로 각 해운사들의 축적된 이익, 잉여금을 활용한 침체기 극복 방향은 장기적인 경쟁력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해운 탈탄소화입니다. 세계적인 해상탄소중립 요구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죠. 유럽 같은 규제가 심할 수 있는 곳을 운항하는 원양정기선사 입장에선 더욱더 부담이 커지겠습니다.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페널티 비용은 점차 증가될 것인데 현재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할 뚜렷한 대체 연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투자 부담을 안고 있는 선사들에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또 마지막 포인트는요. 해운동맹 구조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특수가 종료된 이후 원양정기선업계의 해운동맹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역시 선사의 중요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데 머스크가 있는 2M이라고 해볼게요. 2M은 23년에 동맹 해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던 두 기업은 이제 각각 파트너를 선정해 해온 동맹보다는 약한 수준의 협력 기반으로 운항을 할 예정이고요. 3대 동맹 중 두 번째 규모인 오션 얼라이언스는 자신들의 협력 틀을 다지기 위해 동맹 계약 연장을 발표하며 결속을 강화했으며 이 가운데 HMM이 있는 The Alliance가 문제입니다. 최대 해운사 탈퇴가 예정된 가운데 새로 영입할 대형사가 남아있지 않아 유럽계 선사가 빠져나간 자리를 메울 방법이 없는 점이 지금 해운사들로서는 직면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주 흐름까지 확인해보시죠. 먼저 흥아해운입니다. 과거 고려해운, 장금상선과 함께 동남아해운의 강자 중 하나였지만 장기간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컨테이너 사업부는 사실상 장금상선과 통합된 기업입니다. 주가 2거래일 연속 에너지를 보여줬으면서 전거래일에서는 9.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대한해운 보겠습니다. 벌크선, LNG선을 통해 철광, 가스, 원유 같은 원재료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해상화물 운송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주가는 전날 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TX 그린로지스 보겠습니다. 팀 F 사태 관련 반사익 기대감에 주가 지난주부터 들썩였는데요. 주가는 어제도 4% 넘게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HMM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해운업계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HMM의 선복량 감소를 전망하며 목표가를 기존 18,000원에서 1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중동 리스크에 따라 변동성을 확대하는 해운주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해운주 투자 시 잊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3대 요소를 반드시 숙지하고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투자 전략 정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인데요. SKC는 2분기에 62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전년 대비 확대됐는데요. 반도체 소재 사업은 영업이익률이 확대됐으나 전기차 캐즘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한편 PCB 기판 제조업체인 대덕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3% 늘어났다고 공시했습니다. 호실적에 대덕전자는 시간의 거래에서 2.6%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공시인데요. SO1은 보통주 한 주당 125원의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8월 16일이고요. 배당 지금은 9월 6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달 31일 약 6,62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례 매수를 통해 자사주 약 25만 5천 주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했는데요. 추가 취득분은 8월 6일에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포스코홀딩스는 주주 환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하나오션은 해명 공시를 통해 호주 방산 및 조선업체인 오스탈 인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경영진과 협의 중이나 추가 진행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 지분 매각과 관련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국 가전업체인 TCL의 자회사 차이나스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가는 1조 원 후반에서 2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는 해당 자금을 OLED 투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전 8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이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7월에도 물가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을지 체크해보시고요. 오늘도 한화, LX인터내셔널, 롯데웰프드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인 SK온과 SK앤무부를 합병한 뒤 상장할 거란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SK온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인 만큼 함께 주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애플 부품주와 더불어서 비만치료제 관련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욕증시장 마감 이후 애플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폰 판매량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더불어서 일라이 릴리는 비만치료제 임상시험 결과에서 심부전 환자들에게 38% 정도의 심부전 질병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아이폰 관련주 그리고 더불어서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모닝브리핑 모닝브리핑